앵글라이더 오늘 여기 만경광인데 포인트를 알려주신 앵글라이더 유튜버 보시면 전라도 쪽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낚시하시고 잘 잡으시는 분인데 구독해 주시고요 아무튼 낚시를 늦게까지 못하고 딱 5시까지만 하고 또 일하러 가야 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저 앞쪽에서 지금 낚시 하시는 분이 유튜버 전라도 쪽에서 활동하시는 앵글라이더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알려줘서 왔는데 또 여기 와 계시더라구요 여기 와 계시더라구요 해치에 이끌어보았습니다 오셉 눈을 많이 끊어먹네 바람이 부족해 여기 많이 와보신 분인가봐요 하도 안나와서 한번 이걸로 바꿔봅니다 2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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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절 3절 4절 4절 5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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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절 5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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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절 5절 5절 아 그 컵에 확실히 들어와 있네 그쪽 말고 저기 스몰나무 쭉 이어져 있잖아요. 포인터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. 저쪽으로 가면 애들이 눈에 보일정도에요. 근데 공략이 힘들어요. 이게 전라도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찢었나 모르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